어...목을 잡아주시고 가자 나발총 저거 별로 안좋아 저거말고 이제 옵션 붙은걸 써야죠 화염옵션같은거 폭발이나 총활낭비 너무 심해 이총이 훨씬좋아 그냥쓸거면, 사하구용탄쓸거면 여기 뭐있어? 여기 왜왔어? 어 여기 지뢰있지않나? 아 저거 저거 해체가 안되는구나 해체할라고 나 캐릭터 왜이래 이거? 디코이 클레버 한숨잡아지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우리 도구 밑에 어디갔나요?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날밝은다, 날밝아. 아이, 전설이었어. 아이, 씨. 하나는 진정시켰고. 쟤는 안 돼. 빨리 쏴! 굴러 센가봐, 와. 됐다. 아, 다리 잘랐어. 아, 다행이다. 암살자의 화방. 근데, 연료가 없어. 아, 다행이다. 쟤 왜 풀렸지? 어, 왜 풀렸을까? 분명 내가 진정시켜놨는데? 이리 와봐. 야옹. 맥크레디 더 이상 들 수 없음. 에, 안 돼. 대금 권총을 세 개 빼고. 자동 권총도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아, 얘였구나. 진정시킨 애가. 진정, 진정. 진정, 진정. 진, 정, 하세요. 어? 거의 다 왔네? 다행이. 뭐? 어? 아, 도금이 저기있다. 진정시켜도 경험치도 안줘요. 그거 주면은 진짜... 사기 퍽 될 것 같은데. 그거 줬으면은... 오공탄. 담배가 여기 있군. 도금이. 잠깐 서봐. 해탈이. 어? 어!? 와, 도금이 잘 물어뜯는데? 얘도 은신하고 있어서 몰랐어요. 센트리봇은 해킹 안된대 아까 하나 자폭시켜봤는데 얘 또 가다 말고 그렇지 하이킹 퍽을 찍었는데 센트리봇은 안된다고 하더라고 원래 안되나봐 이번에 좀 돌아가는 느낌이지 원래 이렇게 갔었나 어 여기 맞다 저건 왜 또 따라가 아이씨 아 저기 미씨 가지마 어휴 또 다른거 또 에드된다 또는 불쌍한 우리 아드스택들 다 잡고 뭐야 아 파리 또 파리 끌고 왔구나 가지마아 가지마아 제발 어디갔냐 어디갔냐 또 아 끝까지 가서 물어 죽이는구만 끝까지 가서 물어 죽여 하이킹 너무 심해 일로 가는 루트는 처음인데? 어 일로가서 이 로길로 바로 갈 수도 있구나 원래는 저쪽에서 오죠 저쪽에서 저쪽 길로 하겐 요새 여기에 있지 켈로그가 자 이제 여기서 집에 갔다가 인벤토리 정리하고 와야겠어요 너무 꽉 찼어 지금 어차피 켈로그 죽일 때 뭐 좀 많이 주스니까 공룡 무게도 꽉 찼고 파워허머를 왜 입어 저는 웬만하면 파워허머를 안입어요 진짜 웬만하면 이거 이거 안되네 뭐 이렇게 없는게 많아 수정이 뭐였지? 이미 이거 많이 돼있는거였네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있는거였어 무게가 너무 올라간다 하아 무게가 너무 올라가 무게가 너무 올라가 무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무게가 계속 올라가 총렬 자주 쓰는 무기만 자주 쓰는 것만 어? 기름이 이제 없어 마구 들고 소총을 잘 안쓰니까 이게 지금 3배 터진거죠? 이게 이정도만 해도 방어구 소지 한도량 증가로 바꿔야겠다 아 아 이런데서 3배 터지지 말란 말이야 접착제가 없군 아이씨 접착제가 없어 아이씨 접착제가 없어 소지품 고 어 요리 내가 혹시 요리 팔아버렸죠 요리대를 아마 팔아버렸을거야 모르고 아니 뽀개버렸을거야 제끼라 이거 요리해야되는데 아니 저기있는걸 내가 갖고왔단 말이야 일로 근데 실수로 모르고 뽀개쓰 뭐 만들려면 그거 찍어야되지않나 지역리더 저거 찍어야된단 말이야 티띠띠 아아 띠띠띠 띠띠띠 띠띠 사장 지역 리더를 하면 되게 좋아요. 좋은 점이 있지. 자, 그냥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 요리는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아, 맞다. 로켓 주유소에도 있구나. 그거 깜빡했네. 들어갑시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해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못 봐. 왠지 안 맞는 느낌이 아니었구나. 해킹 한번 해봐야지. 해킹 안되네? 이건? 아, 씨. 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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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들어가자 이제. 아, 이제 신스. 아, 이런 걸 왜 잠가 놨대? 메드엑스 좀 많이 어떻게 구할 방법은 없나? 메드엑스. 에이, 실패. 뭐야, 왜 실패야? 성공했는데? 어, 성공했는데? 어, 성공했는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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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하... 아... 실패... 쟤네도 좀 레벨 높나? 저번엔 진짜 잘 먹히던데 움직이지마 아 이것땜에 풀렸나보다 이것땜에 아닌데 이거랑은 상관없네 요리에도 풀릴까 설마 맥크디는 어디갔니 맥크디는 어디갔니 맥크디가 안보여 맥크디는 어디갔니 맥크디는 어디갔니 그 분위기가 이 정도급이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식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서 아이씨 너 왜 거기서 뭐야 임마 어디갔다갔어 와아 손 드시고 쏘지마 뭐야 나 뭐에 피가 받았지 설마 얘네들 일어나진 않을꺼고 뭐에 맞았을까 어 넌 죽어도 되겠다 넌 죽어도 되겠다 신스 대장 쟤 될까 신스 대장 대장 안될거 같은데 라브라 레벨 높을거 같애 라브라 레벨 높을거 같애 뾰 여기군 막혀 있군 어 됐어 아 대장이 아니었군 한명은 됐는데 대장은 안된다 끄흐 딴 길로 가겠어요 뭐야 왜이래 왜 움직여 어 죽을뻔했다 아슬아슬하다 아주 그냥 조금만 더 거의 다 처리됐어 조금만 더 거의 다 처리됐어 조금만 더 거의 다 처리됐어 내려가죠 이건 샷건이 아니에요 샷건은 아니고 그러면 어딘가 2층에서 떨어지는 길로 떨어지란 얘기죠 분명 천장이 뚫린 데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천장 뚫린 길로 내려가란 얘기겠지 어? 지뢰가 있네 맞춤 모두? 자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